얼마 전 일본 난카이 트로프 뉴스에서 일주일 이내에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두 번 연속 발생할 확률이 77%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 난카이 트로프에서 규모 8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같은 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터키 지진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할 한 지 얼마 뒤에 다시 규모 7.5의 강진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짧게 보자면 며칠이지만 좀 더 길게 보자면 1년으로 볼 수 있으며 좀 더 길게 보자면 10년 아니면 좀 더 길게 보자면 50년과 100년 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21년 2월 13일 오후 11시 8분 후쿠시마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육지에는 최대 진도 6강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 약 1년 뒤 2022년 3월 16일 오후 11시 36분에도 일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전 세계의 강진들은 대부분 주기를 가지고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2023년 터키 강진과 더불어서 일본의 연속 강진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일본의 관동대지진을 살펴보면 관동대지진 발생 3개월간의 규모 6 이상의 강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반화2 라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 18일에 통과해서 규모 6.9의 강진을 시작으로 하여 7월 12일 이번에는 피지에서 규모 6.5의 강진 그리고 7월 16일에 반화2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남태평양에서 일본 관동대지진 3개월 전에 통과 피지 반화2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3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로 이동한 지진은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에서 연속 2번의 규모 6.4와 6.5의 강진과 쿠릴 열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8월에는 규모 6클래스의 강진들이 이번에는 멕시코와 칠레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북미와 남미 사이에 위치한 멕시코는 전세계 대지진 발생 전에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에 대지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지진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남미 칠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관동대지진 역시 멕시코 지진 이틀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관동대지진 발생 3개월 후를 다시 정리하자면 먼저 남태평양 바누아트 인근에서 지진 발생 후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 캄차칸반도 주변의 지진을 거친 후에 멕시코와 칠레 지진 후 발생하였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과 비교하여 최근 3개월간의 전세계 지진, 특히 부리고리 지역을 살펴보면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와 매우 유사한 지진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동대지진과 마찬가지로 먼저 작년 11월 11일 남태평양 바누아트 인근 통과에서 규모 7.32일 피지 규모 7.0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 멕시코와 칠레에서 강진이 발생 후 알래스카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923년 일본의 관동대지진은 먼저 바누아트 인근 그 후 알래스카와 쿠릴 열도 그 후 멕시코와 칠레 지진 후 발생하였으며 최근 3개월간의 전세계 지진 추위 역시 일본 관동대지진과 매우 유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11월 10일부터 올 2023년 2월 10일 오후 4시까지의 최근 3개월간의 지진을 살펴보면 작년 11월 11일에 남태평양 바누아트 인근 통과에서 규모 7.32일 강진과 하루 뒤에 역시 바누아트 인근 피지에서 규모 7.0, 14일에도 피지에서 규모 6.1일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관동대지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칠레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와 알래스카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관동대지진 당시와 거의 쌍둥이 지진 패턴을 보이면서 터키 대지진 이후 일본 관동지역의 강진에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